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썸바소킥 출근시간보다 한 3시간? 정도 일찍 나왔어요 출근을 일찍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3관의 테스팅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팅에 필요한 벨트라던가 페이물 커버 이런 물품들을 챙기기 위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애플워치가 출시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실물을 보고 데려오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벨트 픽업하고 지금 여기 쇼핑몰에 왔어요 그 애플스토어 가려고 애플스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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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이라 사람이 없어서 좋네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도 사람 없는 곳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애플스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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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촬영할까요? 네 애플스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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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플카드로 빠르게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밴드는 두 가지 길이가 들어있죠. 페어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 핸드폰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페어링 영상은 스킵할게요. 다른 유튜버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애플아치를 사고 그 다음날 제가 베스트바이에 가서 이 스포츠 루프를 40mm짜리를 구매를 했어요. 이거는 운동할 때 차려고 구매를 했고요. 확실히 실리콘 밴드보다 훨씬 가볍고 답답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마존에 주문을 시킨 다른 스트랩들을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밴드는 여우 가죽 브라운 색상 밴드입니다. 두 번째 밴드는 그레이빛 도는 색인데 완전 그레이 색상은 아닌 것 같아요. 이 색은 좀 예쁘네요. 또 하나는 이 메탈 실버 스트랩을 주문을 했어요. 가품을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해서 저도 가품을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. 이 나이키 스포츠 루프 밴드는 정품이에요. 그러면 이거를 빼고 브라운 색상을 입을게요.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라서 살짝은 뭔가 좀... 제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잖아요. 딱 근데 여기도 블랙 색상이고 여기 이쪽 부분도 블랙 색상이라서 색깔 매치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 색상 좀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팔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? 이 색상 그리고 이번에는 이 메탈 색상을 작용해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. 좋아. 이뻐. 성공!